고기, 고기, 물고기다! 흡! 머리에 책 좀 던져줄까? 걱정 마, 넌 절대 안 던져. 걱정 마, 넌 절대 안 던져. 내가 하기 싫다고 했지. 아휴... 실컷 네 맘대로 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려. 아휴... 아후 접 melan preach!!! 흐흐흐흐 홀라! 아하! 흐흐흐흐흐 나와라 화이트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경험 세계에서 내가 쇼준왕! 제 친구를 찾아보냐? 제 친구를 잃어버렸지만, 책! 넌 잃지 않을 거야! 감동이소리아! bark bark inte 미세를 잃지 마! 다시 세상을 구할 시간인가?